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가 이거 말고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가 있다 특강교재 열심히 들어요 우리가 고2고 고2의 2학년의 1학기는 다 뭐다 중간 기말이 다 문학입니다 문학은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을 아우르구요 운문문학과 산문문학도 아울러요 근데 우리가 산문문학은 아직 안하고 있지만 운문문학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특강식으로 미리 선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 1월 2월달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 아까 얘기했지만 정규교재랑 특강교재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2월달에는 정규교재가 바뀌어요 특강교재는 쭉 진행하겠지요 총 3개고 4개지만 문법은 문법은 당장 2학년 때 아닐 수 있지만 한번 들어놓으라는 뜻인 거야 나중에 문법은 또 2학기 기말이나 고3 때 또 문법 할 거니까 그리고 문학은 총 3개야 문학개념어 현대시 고전시가 그 다음 정규 때 2월달에 아까 뭐 한다고 했죠 2월달에 학교별 기출문학을 문제를 많이 푸는 교재로 만들 거예요 그중에 1월달 교재가 이거고 지금 이거는 3주차 교재로 되어 있습니다 3주차 교재로 되어 있어서 1월달 딱 쓸 수 있게끔 만든 거야 이해 됐지 그래서 우리 2학년 1학기 때 문학 내신도 열심히 잘해보도록 하자 2학기 때는 2학기 때 문법하는 학교가 있고요 2학기 때 거의 다 90%의 고등학교는 2학년은 독서를 하는데 가끔 생뚱맞게 이 동네 상원고 2학년이라든지 걔네들은 문법으로 들은 학교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1학기는 다 문학이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1주차는 지나갔으니까 2주차입니다 수업량은 문학부터 들어간다 문학개념인데 문학개념 알고 있죠 문학적인 부분에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이런 부분인데 너무 이건 잘 아니까 저는 아주 스피드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거 맞지 맞지 자 화작 온 줄 알죠 어좀 온 줄 알죠 만수람의 충문 여기서 우리가 또 이런 시들도 짝깐짝깐 할게 문학이니까 아베요 아베요는 아버지야 아버지는 사투리인 거죠 사투리가 뭐겠니 이걸 향토적이고 토속적이다 하면 이런 것들인 거야 사투리니까 그리고 사투리 자체가 뭐냐면 사투리 자체가 문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투리 자체가 문체에 해당되는 거야 내 눈이 티눈인걸 얘들아 문학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니랑 현대시 들을 때도 똑같이 듣는 거고 문학개념의 강의 들을 때도 똑같이 들을 수 있는 거니까 하나의 내용을 3번 3,4번 반복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 짜증내지 마 똑같은 건 왜 해야지만 반복하고 주입해가지고 기억하려고 하는 거니까 문학 이해 우리 왜 만났지 얘들아 우리 왜 만났어 잊지마 잊지마 아이야 나만 날듯이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난 구구한다면 이거 올리고 싶다 소망을 너희 스스로 하길 바래 근데 여기 지금 국기운반에 온 애들은 나름 고의해서 이해력이 좋다라고 기본계에 있더라고 하는 애들이 여기 있는 거야 지금 됐죠? 잊지마 그중에 문학 이해력이고 이해를 올리는 방법은 뭡니까? 의미를 떠올리는 거야 그걸 또 빠르게 그런데 그 의미 중에 문학의 의미를 떠올리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이거 2차 속성 시어의 2차 속성 얘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티눈이 뭐니 티눈이 눈에 티가 들어갔다는 거니 하지만 얘는 뭐야? 문맹이라는 뜻의 2차 속성이 있는 겁니다 문맹 아베도 알지러요? 등잠물도 없는 제사상에 아버지 죽은 거야 충문이 왜 당한기요? 충문은 강하지 않아? 서리법인 거야 왜 충문이 당하지 않지 얘들아? 얘는 글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사상에 충문을 써야 되는데 유세차 뭐 월 며칠에 우리 아버지가 살다가 돌아가시면 다 한자로 쓰는데 한자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충문이 없다라는 건 서글픈 거지 눌러 눌러 소금에 밥이나 많이 묻고 가이소 했으니까 제사밥 해주는 거고 그럼 만술아비가 만술아비니까 이 손자가 만술이야 김만술이야 그 만술의 아비가 지금 아들이고 그 위에 얘의 아버지가 있고 얘한테는 할아버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야 를 제3자가 바라보고 있는 중이야 제3자가 얘를 바라보는 거지 어이구 만술이 드러나 나오지도 않아 만술아버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겠지 죽었을 때 그 정성에 대해서 제3자가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 만술아비의 충문입니다 됐습니까 끝 자 그 다음 어조는 화자의 목소리 말투를 말한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이 어조는 뭐냐면 어조는 분위기를 얘기한다 어조는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우러러보는 겨울밤 달 아찌자 겨울밤 달 뭐겠습니까 시련 이런 게 2차 속성인 거야 작원이 일제시대겠죠 오는 봄 했으니까 겨울과 봄은 뭡니까 계절의 대비를 나타난다라는 거 분수처럼 지규법 비유법 지규법이니까 비유법 태양을 안고 좋은 거겠죠 그럼 태양의 2차 속성은 뭐겠니 희망 이렇게 문학은 항상 2차 속성으로 번역하셔야 됩니다 언덕 꽃덤불 꽃덤불이 뭡니까 진정한 해방이라고 하죠 이 신석전 꽃덤불 내신형이 뭐냐면 얘들아 이거는 1945년에 해방돼가지고 1950년 1910년 1번 2번 어느 기간이야 이거 얘는 1번 같지만 2번 기간에 속합니다 2번 기간 즉 해방이 됐지만 얘는 진정한 해방이 아니라는 거야 이때 뭐 있었어 이때 군사통치가 있었던 거야 미군정 좌익과 우익의 대립 김구선생이면 언제 죽었게 1947년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안두희의 총에 맞춰서 우익이 김구선생을 좌익으로 좌익으로 지금 이재명이 좌익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익이에요 우익이 좌익을 죽인 게 김구선생 암살이야 그게 47년이야 얼마나 혼란했는지 알겠니 즉 이때 쓴 거야 즉 이때 꽃덤불은 일제 이때가 아닌 거야 꽃덤불은 해방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뜻인 거야 진정한 해방을 꿈꾼 거야 알겠니? 이건 내신형이야 신석전의 꽃덤불이었습니다 됐나요? 그럴 때 의지와 염원을 독백적 어조다 라고 했다 의지적 어조고 독백적 어조다 소망하는 어조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 작품도 알겠지 얘들아? 이런 것도 왜 알겠지? 문학문제 내신할 때 이런 게 갑자기 선지나 보기에 툭툭 쳐나온다고 그러니까 미리 알으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 어조 미추 쳐볼까? 이게 선택지지 않니? 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자에게 암담한 신경 화자의 의지 자 그 다음 노출 여무 자 빨빨 간다 이거 다 알고 있죠? 관계면회 대상 시적 대상 정자 맞니? 이거 쓰인다 이거 소통구조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소통구조 화자가 혼자 말하면 뭐해? 혼자 말하면 독백 왜냐하면 너희가 이 정도는 알고 고의의 국기운반이기 때문에 그냥 퉁퉁퉁 치는 거야 이거 지금 그리고 어 나 그렇게 모르는데 빨리 가지 하면 문학개념 강의 들으면 돼 문학개념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한다 하지만 또 너무 안다고 또 자만심하지 말고 그게 쉬운 걸 왜 이렇게 설명하시지 하지 말고 독백 다음에 뭐 있죠? 말을 건네는 방식 있지 그 다음 뭐 있어? 대화 소통구조 1 소통구조 2 소통구조 3 소통하는 구조야 자 화자의 어조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남성적 어조 단호한 어조 냉소가 뭐야? 시니컬하게 차갑게 업신여기는 걸 냉소라고 한다? 뒷가짓 깨뻘 냉소야 그런 분위기가 드러난 신이 아니니 단어는 뭐겠습니까? 단 난 하겠다 하리라 단어겠지 너무 쉬워 설득적 어조 독백적 어조 친근한 어조 어조의 변화가 뭐죠? 이런 개념어가 뭐죠? 어조의 변화가 이게 바로 시상의 전환이란 뜻인 거야 혹은 인식의 전환이란 개념어랑 똑같은 거겠죠? 뭐니? 부정적에서 긍정적 분위기로 흐르면 흐르면 이 개념어가 있는 거야 그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부정적 어조에서 긍정적 어조로 시상이 전환됐다 인식이 전환됐다 다 알고 있지? 여성적 어조는 뭘 써야 돼? 했어요 이런 거 유장어조 뭔지 아는 사람? 예린이 유장한 어조가 뭐야? 너는? 봐 이건 문학 개념한 거야 너는 알겠지? 니네가 알만한 거 내가 퉁퉁 넘어가다가 냉소 조금 어려워요? 난 니네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난 알아 유장어조 만약 니네 내신 나왔으면 틀렸겠네 그러면 그래 그래 문학 개념한 거야 니네 내신 선생님이 만약 선택지에서 유장한 어조로 쓰였으며 유장을 모르면 틀리는 거야 이게 문학 개념이야 유장이 뭐냐면 느리고 긴 말투 지루한 이청하 선생님의 수업은 아니겠죠 누구께서 교장 선생님의 훈하 말씀 같은 알겠니?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장한 어조라고 합니다 기억 기억했니? 기억했니? 그래 요 물으면 내신 또 하나 틀린 거야 웃긴 건 앞에 있는 작품 예리야 봐봐 작품 다 외우고 문제 연락 풀고 가서 선택지에 유장 언어점 모르면 결국 틀려오면 얼마나 억울해 이게 문학이야 그래 문학 개념어 수업이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작품 수업 아직 다 안 들었지 이제 이제 시작인 거죠 다음 주에 특강 교재 다 갖고 와 내가 검사할 거야 물론 사진 찍어 올리면 내가 괜찮아 사진 찍어 안 올리면 무겁게 다 갖고 와야 돼 사진 찍으면 내가 사진 검사할 거야 약속? 그런데 다음 주에 저번 주 거 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나가요 더블 데스 더블 맞죠? 야 원장님 화수목금 때문에 1, 2월 동안 약속을 못 잡아 어딜 못 가 촬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꼭 들어 그리고 무료잖아 내가 무료한 이유가 뭐야 무료라니까 너무 좋아 안 좋은 거 돈을 못 벌어 좋은 거 뭔지 아니? 다 들어! 라고 내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 유료면 와 우리 원장님 특강팔인한다 라고 욕할 거 아니야 지금 다 들어! 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 좋은 거 같아 무료가 이해됐죠? 하지만 니네 저거 다 들으면 무조건 등급으로 옵니다 비판적어조 그렇게 하면 안 돼 풍자하는 것들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 현대인들의 문제점 지적하면 비판적어조입니다 담담한 어조는 뭡니까 감정절제겠죠 감정을 절제하는 분위기냐 담담한 어조 그 다음 경쾌하고 발랄한 어조 이거 뭐겠습니까 마누라야 뭐 이런 것들 룰루랄라 얄랄랄랑쇽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거겠죠 영탄이 뭐겠어 영탄법이겠죠 영탄법이 뭐니 몸에 구나 느낌표 있는 것들 이렇게 감탄하는 건 영탄적 어조 영탄적 어조는 감정 분출에 해당한단다 감정 분출에 해당하는 거야 감정이 많이 분출되는 분위기니 감정이 절제되는 분위기의 시니 우리는 시를 이해하는 요소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맨날 시야 됐죠 이 정도 문학 개념이 아주 빠르게 흘뜬 거예요 유장어조 됐습니까 됐니 유장어조는 그래서 쉼표가 되게 많은 거야 쉼표가 안 끝나 안 끝나 유장한 어조 그 다음 자 화재 노출 표면 안 한다 이런 거 네 자 뭐 해야 돼 이거 나 내 우리 우리 몇인칭이라고 했어 내가 몇인칭 내 명사 1인칭 위 이거 1인칭이야 1인칭 나네 우리가 이거 됐지 윤동재 간 간다 얘들아 봐라 간 이리야 뭐 생각해야 돼 이거를 내가 물어보면 떠올릴래 스스로 떠올리려고 노력할래 나의 목적은 어떤 시절을 보면 스스로 이거를 떠올리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제자이길 바래 내가 여기서 간의 2차는 뭐니라고 물으면 그때 대답하지 말고 이리 알겠지 난 자동받다 떠올리게 만들면 난 편한 거잖아 그러면 예리야 아니 예리 말고 예리니 간이 뭘까 야 너희 간하면 뭐니 간 간의 2차 수술은 뭐야 술 마시면 간 나빠져요 간이 뭘까 간은 재생이다 술 마셔가지고 안 된 걸 해독하는 게 간입니다 이게 재생이에요 간 나빠지면 재생 안 됩니다 간은 또 뭐예요 토끼 유혹이잖아 이게 간 누가 용왕이 간이잖아 용왕이 토끼의 간을 유혹했잖아 거북이가 유혹한 거 아니야 토끼는 그 간을 지켜야 되는 거고 이런 게 간이 내고 있는 이겁니다 내가 물어봐야겠니 스스로 할래 스스로 2차 속성을 떠올려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간에 대한 2차 속성도 떠올리는 아이가 되면 시, 이해 문학, 이해를 잘하는 아이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 다음 내가 오래 기른 여인 독수리야 자 독수리 뭐겠습니까 뭐 폭력 나의 그 성찰 뜯어먹어라 뭐를 간 간 내 간을 싫으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유여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와 멋있지 않니 이게 이게 뭐겠니 내가 독수리에게 내 간을 뜯겨 먹으면 죽을지라도 거북이에게 유혹으로 용왕한테 거져주지는 않겠다 이런 뜻인 거지 이게 윤동주의 간입니다 내가 누군가 와서 시련을 당하고 어렵게 살지라도 일제에게 유혹당해서 굴욕받지 않겠다 이 거북이 누군지 아니고 일본이야 일본 일제의 유혹이야 이게 뭐라고 유혹해서 돈 줄게 같이 가지 않을래 우리 일본 표가 안 될래 얘들아 내가 간 안에서 굶어 죽을지언정 유혹에 빠지는 않겠다 그게 간입니다 나는 간을 지키겠다라는 뜻입니다 토끼의 왈이죠 이게 윤동주의 간이야 우리는 문학 개념으로 하지만 시빨빨리 얘들아 문학 작품 이렇게 쫙쫙쫙 외우자 기억나겠어 앞에 배운 작품 알겠어 이거 뭔지 알겠니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됐어 그 다음 이런 거 아네 김소월의 산유아 웃긴 거 이거 내가 현대에서 강의했다 벌써 현대에서 강의 이게 있습니다 이거 들었으면 알아 하는 거죠 이거 뭐냐면 산유아야 이런 거 아네 나 없다라는 뜻인 건데 이런 건 개념어도 아니야 누가 몰라 이런 거 아네 자 이 시가 중요하죠 이 시가 뭐죠 이거 근원적 존재의 고독감이 이 시의 주제야 외워라 산유아야 자 이름은 예쁘지 예리야 산유아 꽃 얘기인가 주제는 더럽게 어려워요 이게 이런 시가 되게 어려운 시야 산 피네 산 지네 너무 쉽지 근데 이거는 완전 인간 성찰적 주제야 근원적 존재가 뭐게 니 존재는 친구들 있고 엄마들 있고 다 짓지 고독하지 않지 하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독하다 야 그게 뭐냐면 산에 꽃 피네 꽃이 뭐게 산에 야 산의 2차 속성이 뭔지 아니 전 우주야 꽃의 2차 속성수는 뭐게 모든 존재야 여기 인간도 들어가 핀의 2차 속성 뭐야 탄생이야 whol 꽃이 피네 이게 가을이야 가을 가을, 봄, 여름 없이 겨울은 없어 겨울에는 꽃 안 피니까 시척호용이다 시척호용 왜냐면 가을인데 가을이라고 해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온율감 때문에 꽃이 피네 탄생했네 산에 피는 꽃을 야기가 중요한 거 형광펜 간다 근데 얘들아 이거 현대식강에서 설명했다 이거 벌써 현대식강 또 듣고 와요 자 이게 주제 제일 중요한 문구야 인간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그래서 얘가 이거야 같이 가족도 친구가 있지만 원래 인간은 저만치 엄마아빠랑 저만치 혼자서 살아가는 게 이게 인생인간이에요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가 주제입니다 끝 김솔산유아 나오면 기억해 주기 바란다 됐니? 됐니? 다음 자 시작대상 이거 안한다 뭐 대상이 대상이지 대상은 뭐 사물도 될 수 있고 뭐 자연물도 될 수 있고 뭐 사람도 될 수 있겠죠 대상은 그 다음 자 파초 간다 얘들아 파초의 2차가 뭘까 속성 고향을 그리워하는 존재가 파초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나와 그래서 동일화된 거예요 조국을 언제 꺼났노 파초의 꿈은 가려나다 얘들아 파초의 조국은 어디게 남쪽 나라다 남쪽 나라 이 파초가 열대 지방 식물이야 남국이야 파초도 조국 남쪽 나라 떠났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있고 지구가 있으면 남방구인 호주에서 파초가 올라온 거야 이게 지금 파초도 고향 떠난 거고 나도 원래 나만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거야 고향이 파초 떠났고 나도 떠났네 이런 뜻이야 남국을 향한 불탄향 상수 고향에 대한 그리우 판초 너 너 의인법 의인 자 웃긴 거 봐라 수녀보다 더 외롭구나 수녀의 속성 뭐죠 수녀 외롭잖아 왜 결혼 안 하는 분들이니까 보다 파초가 더 외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 구나 나왔다 구나 이거 뭐야 이거 영탄 소낙비를 기려 왜 식물이니까 너의 너는 정렬의 여인 나는 샘물을 기려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이죠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샘물을 기러 내 발등에 붙는다 어떤 의미겠니 얘들아 이거 얘들아 발등에 붙는 거 봤어 발등에 부면 어떻게 되는지 안 이거 처절한 희생입니다 이게 절대적 희생이에요 절대적 희생 발등에 뽀뽀하는 게 누군지 아니 얘들아 제자들 열두 제자들 발등에 뽀뽀하신 분이 누구야 키스하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훨씬 높은데 훨씬 낮은 우리 인간 제자들의 발등에 뽀뽀하신 게 세족식이고 그게 예수님이신 거야 그 철저한 희생입니다 그 발등인 거야 발등의 2차 속성은 이런 얘기인 거야 알겠죠 끝 김동 파초입니다 됐어 넘긴다 자 청자 자 이렇게 어머니 청자 나왔지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을 건네는 방식 일부러 너희들 편하라고 빨리 해주는 거야 이거 지금 야 그래서 선생님이 나눈 거야 원래 레벨 수업하면 안 돼 고의 애들하고 떼가지고 15명씩 한 번에 밀어놓고 수업해 딴 데 다 그래 원래 분리 안 해 나만 한 거야 다 미쳤대 고의를 왜 분리하냐고 나 한 거야 알았지 하고는 비효율이야 이해되지 여기 저 애들 고의들 다 때려놓고 원장에 다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는 거야 아니면 5등급 애들은 에에에에 이런다고 해요 애들이 1, 2등급이니까 알아 먹는 건 맞냐 근데 알아 먹고 있냐 선생님 빨라요 그럼 넘어가면 돼 천천히 할 거야 알겠지 그런 반인 거야 어머니 했으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이야 어머니 대답하지 않지 그러니까 청자고 어머니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청자야 이건 원래 가상의 청자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왜? 엄마가 대답 안 하니까 가상의 청자야 결빙의 아버지다 이씨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이씨 아는 사람 봐 니네들 시 더럽게 몰라 우리 이번에 시 한 150선 현대시 알자 고전시가 한 150개 있어 어머니 제 7살 6살 7살이지 뭐야 이거 과거 회상 겨울은 뭘까 안 좋겠지 목조상 가옥 2천 다다미 다다미는 일본식방이다 다다미는 유리창 깨지단 불어진 외풍 뭐야 딱 세모 쳐야죠 뭐 나와 시련 추웠지요 추웠지요 부드러운 어조 나는 화자 표면에 드러났죠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랑이 사이에 뭐 나오니 얘들아 가랑이 사이에 뭐 나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촉각 아버지의 따스함 시린발 촉각 따스한 거 그죠 뭐야 이거 감각 대비야 감각 대비 뭘로 촉각으로 촉각으로 감각 대비야 따뜻한 감각 차가운 감각 야 너희 태원아 가랑이 2차 소속 뭐야 어 가랑이요 어우 냄새나 이거는 우리가 알지 더럽냐 주문 이거 따뜻함이야 따뜻함 야 가랑이 2차 소속 뭐야 어우 냄새나 하면 안 돼 따뜻해 차가워 감각 대비야 어 야 차가고 따스한 대비를 뭐라고 그래 우리가 냉 온 대비라고 하는 거다 됐니 그 가슴 박 벌레처럼 야 벌레 2차 소속 뭐야 벌레 2차 속성 연약이야 물론 우리 예린이한테 벌레는 뭐야 징그러워 그죠 우리 예린이 벌레 죽일 수 있지 응 얼굴 묻은 채 겨우 잠에 들 곤 곤 뭐야 과거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야 예린이 아버지를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겠지 결빙의 아버지 이것도 중요한 게 그 결빙이 얼음이거든 얼음의 아버지다 중요한 거 원래 얼음 느낌 뭐야 이거 얼음의 아버지야 근데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어 그럼 얼음은 뭔지 아니 와 대박이다 이 얼음의 이미지가 따스한 사랑이라 믿겠니 얼음의 아버지인데 저 얼음이 따스한 어때 속성 완전 다르지 얼음 뭐야 차가워요 그건 아메바야 아메바 1차 여기서 얼음은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따스한 사랑의 이미지가 얼음입니다 이게 문학이에요 이게 시고 됐습니까 옛날 수능에 나왔던 얘기야 수능에 간다 자 남성 뭔지 알겠죠 남성 뭐야 뿌려라 이육사 광야 유명한 거죠 끝없는 광은 부지런한 계절 야 이거 죄송한다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나오는 문학 개념 뭐라 그래 이거를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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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개념이죠 이거 이게 계절은 부지런한 추상적 관념 이거 피어선시는 건 시각으로 보이잖아 얘들아 시작 따라해봐 추상적 관념 구체화 이거 다 고위 내신 단골 용어들이야 이거 얘들아 지금 고위 내신들이 내신들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 고위 문학 내신 단골 용어들입니다 이거 이거 보고 떠올라야 돼 이거 니네들 큰 강물이 길을 열었다 뭐야 역사가 시작됐다 강물은 역사니까 지금 눈에 내리고 뭐 나와야 돼 현재 눈 시련 눈일제 매연기 뭡니까 지조절개 광복 훌라하듯하니 가는 노래 희망 뿌려라 명령 간단하죠 야 시의 2차 속성 뭐야 시의 속성 시작 소망 희망 씨앗 한국 사람이 다니는 건 알겠죠 그 다음 여성적어조 뭐 내 마음을 아시리 내 마음을 알면 내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끝 여성적어조 했어요 했음 니다 여성적어조 부드럽고 섬세할 때 쓰는 거겠죠 자 리울과 모음 많이 했니 리울과 모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울림소리 리울과 모음 많이 했다 이거 뭐야 이거 운율 운율 그 다음 단호한 어조 갑니다 단호한 어조 뭐 하지 말라 뭐 뭐 하라 보여달라 단호한 어조도 되고 명령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유사한 건 단정적 같은 거야 같은 건 단정적 어조도 같은 거야 맞겠죠 그리고 완곡이 뭡니까 완곡이 뭐야 돌려 말하기 완곡한 표현 그러니까 이런 완곡은 아닌 거죠 완곡은 뭐니 뭐뭐 해주면 안 되겠니 이것도 거의 뭔가 완곡한 표현에 하나 예시 들어봐 뭔지 아니 이거 막 추워가지고 막 바람 막 들어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창문으로 문 좀 닫아줄래 이렇게 해야 되냐 더 완곡한 표현이 뭐냐 종결어미를 부드럽게 한 거지 돌려서 표현해봐 그거를 그러니까 네가 쟤한테 문을 닫게 시키고 싶어 추운 것 같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 닫아줘 문 닫아주시겠습니까 다 약간 직설적인 거야 뒤에 종결 이거를 문 닫아주라는 말을 안 쓰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럴 때 눈치 빠른 애들은 추운 것 같지 않니 문 닫아준다고 근데 이제 눈치 없는 남자친구는 추운 것 같지 않니 그래 난 괜찮은데 이거 이제 헤어지는 애야 당장 발로 차야 돼 꺼져 새끼야 이렇게 너 문학 못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완곡이란 말은 화법자문에 자주 나와요 완곡의 기준이 어디 있냐 그런데 자 다시 뭐라고요 그 단어를 써야 돼 안 써야 돼 직접 내가 요청하는 단어를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곡인데 완곡 애들 개념이 약해서 어려워해요 완곡 됐습니까 자 해바라이게 빗면 간다 나의 주변은 그 차가운 비석도를 세우지 말라 노란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보리밭을 보여달라 정열적인 거야 이게 뭐냐면 차가운 비석 따위는 필요 없고 차갑다 노랗다도 색채 대비입니다 이것도 차가운 색깔 따뜻한 색깔 보리밭 나의 사랑 노고지리 꿈이라 했으니까 내가 죽었을 때 명령으로 나에게 그런 형식적인 걸 세우지 말고 내가 원했던 삶 내가 원했던 자연 그런 것들이 내 무덤 앞에 있길 바란다 그런 걸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비명이 으악 하는 게 아니겠지 비석명인 거겠지 해바라이가 으악 이 비명 아니야 비석명이야 자 유장어로 나왔다 유장어로 나왔다 느리다 급하지 않다 느리느리 이게 왜 유장하겠냐 얘들아 바람도 없는 없는 어디에 내이며 보덩치는 이거는 누구의 이 정도 아까 쉼표라고 했지만 지금 쉼표는 없지만 되게 길지요 무슨 어조 유장한 어조의 근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건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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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누구 누구겠니 이거 누구야 한용훈이잖아 한용훈 스님이야 한용훈 생각하는 누구 누구야 부천임 절대자 예찬입니다 이렇게 좋은 건 누구예요 다 절대자시지요 라는 뜻인 거야 한용훈의 알 수 없어요 입니다 끝 넘겨 자 냉소 갑니다 냉소 쌀쌀하다 비웃는다 라는 거 자 이거 유명한 작품이죠 이거 아는 사람 모르는 애 빨리 설명하려고 그래 자주 나와 이거 고인 내신에 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간다 자 영화가 시작해 우리는 일제에서 애국가를 경청한다 이거 좋아 안 좋아 긍정부정 이거 뭔지 아는 거야 얘들아 유명한 거야 이거 이게 뭐냐면 애국가 경청해야죠 되잖아 이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애국가 나올 때 이렇게 하는 거 언제적이야 이거 선생님 어릴 적이거든 그때가 언제야 군사 독재 시절이야 이거 군사 독재야 군사 독재 전두환 박정희라고 그때 애국가를 경청하다 무슨 법 그래서 이게 무슨 법이야 경청은 주의깨 듣는다는 거잖아 이러겠니 아니지 누가 시킨 건데 군사 독재가 시킨 거야 이거 왜 나라에 충성하라고 왜 절대 권력에 복종하라고 이거 반업법이야 그래서 이거 이거 기억해 이거 기억해 이게 됐어 왜 반업법인지 알겠어 그 다음 삼천리 화려강산이 화려강산 이거 반업법이야 물론 우리나라 좋아 하지만 군사 독재라는 시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업법이 되는 거야 삼천리 화려하지 않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일정한 군사 셋대 흰색 나왔다 뭐야 이거 자유야 자유 그리고 얘는 객관적 상감물이란다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거야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기 때문에 객관적 상감물인 거야 끌룩대면서 끌끌대면서 이런 건 뭐냐면 여기서 비웃는 거야 세상을 떼어나고 날아간다는 거야 이 세상을 얘네들이 뭐냐면 새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독재에 저항된 우리 있지 우리 우리가 막 충성 막 이러고 있잖아 충성 이러고 있잖아 이 새들은 끼룩끼룩 날아가 얘네들은 자유야 날아가면서 병신인간들 이렇게 웃기는 거야 이게 끼룩끼룩끼룩 날아가면서 끼룩끼룩 아 쪽팔려 아 쪽팔려 왜 쟤네들이 저 인간들 뭐하니 왜 군사독재에 이렇게 충성하니 라고 새가 비웃는다가 이 소리야 그 긍정 소리야 이거 이거 비웃는 거야 이거 질책한 소리야 그리고 얘가 뭐야 이게 냉소적 새더라고 비웃으니까 새들이 인간을 자 우리도 우리들끼리 자 우리도 누구를 하냐면 여기에 있는 군사독재 에게도 우리도 우리도 낄끼리야 얘네가 여기에 낄끼리한 것처럼 우리도 부정적인 거에 낄끼리 하면서 되는 거니까 우리도 냉소야 대회를 이루고 떼어내고 날아갔으면 새처럼 됐으면 하는 생각인 거지 하는 대까지가 뭐가 오른 거니 얘들아 애 국가가 지금 재창되고 있는 과정이란다 이게 지금 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포전하세 이게 마지막 구절이야 여기 뭐 시작했어 이거 여기는 뭐 있겠어 동해물 과 부터 시작한 거야 이게 음악 애국가 우리 한번 불러볼까 지금 애국가 다 기억할 수 있어 농담이야 자리를 앉는다 주저앉는다 됐지 이거 뭐니 이거 좌절 된 거야 이게 좌절된 거야 주저앉아 이겨내지 못했어 이게 새들도 세상을 떠눈구나 워낙 중요한 작품이니까 설명한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고2는 이런 작품 다 알아야 돼 절대 시험범위 이겁니다 이건 고1 때까지 되는 거지 고2 때부터는 그 시험범위 니네 시험범위가 만약에 다 10작품 나오면 여기에 플러스 곱하기 5배 5배 50작품을 알고 가야 내신 대비 대비 된 거야 이렇게 반개로 됐죠 비판 적어줘 비판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 가까이서 사람 가까이서 하던 비둘기들이 사람 가까이서 비둘기는 산들고 쪼끈 새가 되었다 왜냐하면 비둘기가 산을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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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아파트 져가지고 여기에 있던 비둘기들이 다 도망갔다 이런 상황을 비판한 겁니다 성북동 그래서 성북동이 원래는 옛날에 엄청난 산이었는데 이 성북동이 옛날에 뭐였는지 조선시대까지 조선 사대문에 동대문이거든 여기가 여기가 한양이잖아 동대문 밖이 성북동이야 지금 도남동 해와역 알아? 4호선 해와역 대학로 그게 옛날에는 완전 시골이었어 왜냐하면 동대문 밖이니까 지금은 서울이 커져가지고 서울 된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뭐였겠어 다 산이었겠지 근데 서울 개발됐겠지 아파트 졌겠지 여기도 비둘기 다 쫓겨났겠지 그래서 현대문명 비판 씬 거야 성북동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어머 우리 산이었어 이러는 거야 뭐 산 아닌데 어디 있겠니 부천 강남 압구 정도 그때는 뻘밭이었는데 됐습니까 자 설득적 어조 그러니까 어조보다는 지금 시를 공부하는 거죠 지금 넘어갈게요 그냥 설득하는 거겠지 뭐 담담한 어조 자 담담한 어조를 알 수 있는 건 이거야 차 있었다 잊으셨다 이렇게 다다로 끝나면 담담한 어조 풀벌레 소리 아버지가 우리 집 다니는 일까지 다니는지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밤 이게 뭔지 아니니 가난이야 가난 최후밤인데 침상이 없어 아버지 어서 죽은 거야 유랑하다가 거의 길가에서 돌아가신 거야 아버지가 비참한 죽음이야 이게 거기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지 이거 온지 아니 얘들아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풀벌레만 소리가 가득한 거야 뭐야 이거 우는 거야 이거 감정이 노령을 잔인 사람까지 애쓰는 한ウangle가 받침延 채 죽으셨다 담담한 어조 독백적 어조 혼잣말 됐지 반랄한 어조 쉬운 거라서 친근한 어조 남쪽으로 창을 내게서 밭에 한 장 가리고 구름이 꼬인다 갈리서 구름은 유혹이야 유혹 새 노래는 새 새 짝짝짝짝 노래는 공짜로 들으라오 강냉이껄랑 함께 하자 왜냐고 왜 사냐고 웃지요 했을 때는 남쪽으로 창을 내게서 그러니까 달관이야 달관 달관적 의지라는 거야 영탄적 어조 영탄 됐지 그 다음 어조의 변화 어조의 변화 이게 어조의 변화지 여기 그나나 세모처이겠죠 님의 침묵인데 이거 현대식강이 있으니까 들으세요 여기까지 부정이야 슬퍼 막 슬퍼 그런데 그나나하고 긍정으로 넘어가 부정의 긍정 님의 침묵 그래서 그때도 어조의 변화는 똑같이 설명한다 왜 어조의 변화지 알겠어 자 여기든 문제 풀어봐 지금 아 문제 아 아 이거 안 풀어도 돼 안 풀어도 돼 아니다 문제 풀어봐 이거 좀 해봐 시작 그거 정도 뭐 할 수 있겠죠 넘기자 넘기자 쭉 넘길게 상황 시적 상황 뭐 이런 시들을 외우면 좋은데 뭐 고뇌하는 상황 쭉 넘기자 얘들아 시 뭐 의지와 상반된 상황 이런 거 안 나와 이런 거 안 나와 그냥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그래서 뭐한다 고전시가 현대식 특강에서 1, 2월 달에 들으면 다 있습니다 너 고전 무조건 들어야 돼 어 무조건 들어야 돼 어 파초 됐죠 뭐 이런 거 안 할게 고향을 떠난 상황 다 이거 현대식 특강에서 해주니까 넘어갈게요 하관 이런 것들 음 동생 죽은 거야 이거 관이 내렸다 동생 죽은 거 하관입니다 음 외적 상황 봉황수 비극적 상황 가난한 상황 부정적 상황 암울한 상황 시들 많이 알아야 돼 여기까지 끝 10분 하셨다 할게요 끝